이 악마! 살인자! 내가 살인자면 당신은 살인자 아내고 애들은 살인자 자식들이야! 그러니 그를 다물라! 그럼 바람이 진사장 딸이었어? 서윤이 그 여자 딸이었냐고 그래서 입만 열면 바람이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그랬던거야? 걔가 서윤이 딸이라서?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았으면 처신 똑바로 해 결국 당신이 질투하던 진일석 그 사람의 모든걸 도둑질한거네 진일석이 되고싶어서 진일석의 목숨까지도 한 번만 더 그 이놈 찌꺼려봐! 그때 나도 당신 어찌같이 모르겠으니까! 잘 되라 이 강백산이 혼자 잘 살려고 이 손에 비묻이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 가족 모두 공몸이야! 알았어? 강백산이지 않았어? 강백산이지 않았어! 내가 제 정신으로 살인자랑 어떻게 살아? 내가 죽는 꼴도 봐야될거야! 그럼 어디 죽어보든가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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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